세상 천지 많고 많은 개들 중에서도 독보적 존재감을 뽐내는 견공이 있었으니. 그 어떤 각도에서도 눈부신 미모와 미소 카메라 앞에서도 절대 긴장하지 않는 차분함과 자연스러운 포즈까지. 포즈가 너무 자연스러운데? 인절미라고 하고요. 그리고 뭐 다수의 모델 경력이 있는 프로 모델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아 역시. 경력직답게 왕성한 활동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프로 모델견 절미다 절미. 아유 사람 다 좋아. 이야 쉴리스 없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에도 긴장감 제로. 사진사의 요구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니 뭐 어느 컷 하나 걸을 거 없이 오케이다. 아우 이뻐 어머 어머 어머. 절미가 모델처럼 표정을 너무 잘 잡아줘가지고 그래서 촬영하기가 너무 수월한 것 같아요. 최고. 우리 크리미 보다가 인절미 보니까 너무 신기하네요. 카메라 앞에서는 천의 얼굴이 되는 인기 모델견. 절미의 예측으로 특별한 일상이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. 모델견의 일상은 어떨지 궁금한 건 절대 못 참는 제작진. 절미네를 찾았는데. 그런데 아시고 연속 보게. 아이고. 촬영장에서 봤을 때는 모델 포스 뽐내며 세상 점잖더니 집에서 보니 아유 애교가 애교가.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구나. 스튜디오에서 봤던 모습이랑은 또 틀리네요. 일할 때는 일하고. 집에 와서는 이렇게 애교쟁이로 온오프가 되는 강아지인 거죠. 아 귀여워. 지렁이 댄스. 이게? 칫 댄스. 아 귀여워. 마냥 얌전한 것도 아니었네요. 귀엽네 진짜. 개인기 많이 있잖아. 진짜? 짜잔한 것까지 하면 한 20여 개 있다고 말하고 싶네요. 그래요? 그럼 어디 실력 좀 한번 보여주세요. 오 두 발 속이는 기본. 이야. 엄마 안아주세요. 옳지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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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교 봐 애교. 아이고 녹아 녹아. 그다음에 뒤로 가. 뒤로 가. 이야 그 어렵다는 백스텝도 클리어. 아 진짜 똑똑하다. 한글을 다 깨우치게 했어요 한 두 살 때. 아 진짜? 네. 영재네. 그럼요 이제 영어도 하려고. 네? 그다음에 먹이. 먹이라는 말에는 안 먹네. 먹이감? 어머. 먹어볼까? 먹는 건 어때? 그렇다면 이번에는? 먹어봐. 오. 정확히 먹으란 말에만 먹는 녀석. 먹으라는 게 아닌 걸 알아? 아 진짜 한글을 깨우쳤네요. 이야. 고도의 집중력과 명석함을 가진 잘미는. 다들 아실 법한 잡지에도 몇 번 이제 나오고요. 그리고 뭐 유명한 아동복 그런 브랜드의 모델이라든가 등등 많이 좀 찍었던 것 같아요. 모델견 5년 채로 화려한 포트폴리오를 완성시키고 있다는데. 완전 프로네. 그런데 잘미는 어쩌다 흔치 않은 모델계에 발을 들이게 된 걸까? 계기는 없었고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을 개인적으로 운영 중인데 거기서 이제 귀엽게 재미있게 올리는 거 봐주시고 이제 섭외 연락이 오는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